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더이론 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토지부터 건물 그리고 이 주택시장까지 모든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을 한번 대화를 나눠볼 테니까 오늘 상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상식도 올라가고 내 지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할 때는 이렇게 전화도 한번 해보시면서 부동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 문의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문자도 모두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네. 고민 해결해드릴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제가 아버님이 오래전에 갖고 계셨던 이미아가 있는데 그거를 12, 13년 전에 증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네. 최근에 매물로 내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매도 시점이나 뭐 금액 같은 것도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매도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토지에 관한 상담이고요. 매도 타이밍 여쭤보셨는데요. 혹시 토지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수산리 575-2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토지이고요. 매도 타이밍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12년 전에 세종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달고 토지를 증여받으셨는데 지금 현재 평수가 꽤 커 보이거든요. 네, 꽤 커 보여요. 그런 토지를 받으셔서 일단은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파악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주상공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주상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도시를 만들어내면 이 내부에 보면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이렇게 있죠. 이 주상공이라는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녹지지역을 만들어야 이게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도시는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주시라는 것은 이 주상공이 만들어지고 일대에 이렇게 녹지지역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 점진적인 도시화거든요. 과거부터 생겨서 과거에 조그마한 촌락에서 혹은 이런 큰 촌락에서 확장이 되는 이런 도시화가 진행되던 곳이기 때문에 주상공에 이은 녹지 부분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상공이고 이 주변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라는 것은 급진적인 도시화라고 보셔야 돼요. 과거부터 이렇게 자라난 도시가 아니고 갑자기 계획에 의해서 주상공이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차익 포인트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제가 교집합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래서 도시가 주상공이 있으면 이 내부에는 빈 땅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에는 빈 땅이 없으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으로 이렇게 신도시들이 만들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도시가 상업지역도 커지고 공업지역도 커지고 주거지역도 커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 신도시마저도 내부가 꽉 차서 도시가 확장이 될 때는 어디가 포인트가 되냐. 이 교집합 부위가 포인트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주시와 세종시의 사이에 있는 장군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익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호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시가 발전을 해나가면서 첫 번째 이슈가 있을 때는 이 앞이 발전하고 두 번째 이슈가 있을 때는 이 앞이 발전하고 세 번째가 있을 때는 이 앞이 발전하고 이런 순서를 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이 아래쪽에 보면 이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전 광역시의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면 조금 어렵죠. 주상공이 있으면 이 녹지지역이 만들어지면 광역시급 이상 혹은 경기도나 서울 내부에 있는 녹지지역에는 이렇게 테두리를 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린벨트라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는 이곳을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장군면이 뛰었지만 이 일대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조금 뛰었지만 오히려 이 내부에 있는 녹지지역은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가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도시가 발전을 해나가면 이 주변은 자연스럽게 녹지지역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도시지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장군면만큼 못 올라서 속상하신 건 있겠지만 이 도로 여건이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일대의 호재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도변을 따라서 있는 지금 현재 형태도 좀 부와 이런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생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도변에 있는 특히 세종시 인근에 있는 이 교집합 지역의 약간 위쪽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가치 상승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지금 돈이 조금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버틸 여력이 좀 되신다면 오히려 보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실까요? 그거는 조금 버틸 수 있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조금 힘들어서 일부분이라도 조금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이 일대에서 지금 시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세 말고도 이 주변 시세에서 여러 가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일대에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짜갈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싸게 들어와서 좀 비싸게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기에는 우리가 양심상 조금 힘든 얘기고 오히려 여기는 국어가 좀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어가 도로 포장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일대에서 조금 잘라 팔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좋으냐면 이 국어를 기점으로 거의 절반 형태를 잘라가지고 세로로 자르면 안 됩니다. 세로로 자르면 안 되고 과로로 잘라가지고 좀 길 형태는 내고 큰 덩어리로 반 틈 정도 이렇게 넘기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아래쪽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어차피 국가의 소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위에 있는 시멘트가 깔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걸 농사 짓지는 못하거든요. 시멘트가 올라간 자리에는 오히려 다시 농사를 짓지 못해요. 다시 고구마를 심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로가 붙어있다고 봐도 가은은 아니지만 현황 도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도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파시는 것이 아니라 국어가 붙어있고 현황 도로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 거의 한 절반 정도를 한번 파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세는 대략 한 3, 40 정도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조금 흐름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40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팔 때는 3, 40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좀 보유를 하시면서 길게 보신다면 조금 더 이 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서울 세종고속도로 세종IC가 저희 산에서 지도상 한 1.5km 떨어진 부분에 생길 예정인데 올 12월에 착공을 들어간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매도 시점을 그 부분으로 하는 건 어떤가 해서요? 아, 그거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지금 일대에서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 혹시 호재일까? 악재일까? 혹은 어떻게 작용할까? 이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호재일까요? 호재일까요? 호재가 아닐까요? 호재이겠죠. 호재죠. 호재입니다. 호재지만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고속도로는 쌩쌩 지나가는 그런 도로예요. 그래서 입구 부분, 출구 부분만 IC라고 얘기를 하죠. 톨게이트. 이런 부분일 때는 지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세종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출입구와 근처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일대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IC가 생기는 기점을 틈타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그 바람 불 때 넘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호재가 있다면 오히려 이 고속도로 호재를 틈타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고속도로 호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학습효과라는 건데 이 일대에 있는 분들은 세종시에 대한 가치 상승을 보셨어요. 세종시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도시가 하나 들어오면서 집가 상승하는 그 여력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 주변으로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일대에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곳을 호재라고 보고 들어갈까요? 어떤 것이 더 나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오히려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속도로라는 것은 큰 호재로 바라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우리가 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호재거리로 바라보시고 물론 그 호재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내 땅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봐주실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 단계의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념이고 그 호재가 바람이 불 때 설이 슬쩍 이렇게 딱 끼어서 넘겨버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